어떤 제자는 일치월장하고 어떤 제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것은 분명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제자의 무언가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의 차이점을 나왔거든요. 이런 결과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의 프레임 안에서 스승의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관찰해서 저런 포인트 저런 포인트가 있구나 저게 뭔가 다르구나 라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보았을 때 관찰한 포인트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되돌아본이 되게 필요한 거죠. 저 포인트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게 모자랐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게 내가 향상이 필요하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되돌아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. 세 번째는 되돌아본을 통해서 도출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적용해야 될 부분 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액션 플러움을 만들어서 좀 상승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거를 실천하는 데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관찰 그리고 돌아본 적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청추로란 부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느 역할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이런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배움을 얻어 성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들보다 더 큰 역량보다 더 큰 역할들이 주어졌을 때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역량보다 더 큰 역할들을 해보는 것 이런 게 어찌 보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아 내가 너 나이 때 이러지 않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 때와 내 나이 때를 비교하는 건데 내가 스무 살 때 안 그랬는데 너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청출어라함이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말은 즉슨 이 스무 살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스물몇 살 때의 애티튜드, 배우려는 마음가짐, 배우려는 생각, 그리고 열심히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비교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청출어라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은 스승에게서 배우려는 마음, 조언을 얻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 마음과 이 자세가 결국은 청출어라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.